기출 변형 문제 10회입니다. 1번, 다음 C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A라고 하는 변수에는 164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남아있는 이 시프트에 대한 식은요. A는 A를 오른쪽으로 두 칸 시프트한 값을 입력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서는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왼쪽으로 다시 두 칸 갔으니까 이 값은 제자리 그대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프트 연산에 값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디버깅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164를 이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10, 10, 0, 1, 0, 0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두 칸 시프트를 하게 되면 0, 0, 1, 0, 0, 0, 1 다시 또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0, 0, 0, 0, 0, 0 다행히 이 부분에서는 삭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기존에 있었던 164와 동일하네요. 시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을 대칭으로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디버깅은 항상 꼭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무결성의 종류는 무엇인가? 웰킥 값은 null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킥 값과 동일해야 한다. 즉,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웰킥 값을 가질 수 없다. 참조를 하는 중에 관련되어서 무결성을 가져야 한다. 정답은 참조 무결성입니다.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 문제였어요. 3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넘버라고 하게 되는 배열에는 총 5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반복문인 포문에서는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총 4가지에 대한 4번만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4번에 대한 배열의 수를 누적하게 되는 식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위쪽에서 나와있었던 배열, 저희가 일반적인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여 4번, 4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열에 나와있었던 부분 중에서 502, 12, 666, 11만 더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10은 0번이기 때문에 더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디버깅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랬을 때 이 밑에 나와있었던 넘버의 배열에 1번부터 4번까지 합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1191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IP주소 A부터 E클래스의 사용 목적 중 0구여 통신으로 사용하는 클래스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게 됩니다. 클래스는 총 5개로 구성이 되게 있습니다. 이때 A부터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 순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E클래스였습니다. A클래스는 대륙간 통신, B클래스는 국가간 통신, C클래스는 기업안 통신, D클래스는 그룹 통신, E클래스는 연구용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윈도우 10의 홈과 프로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기억에는요. 홈 버전과 프로 버전 상관없이 모두 원격지원 및 제어가 가능하다. 니은, 버전 최대 CPU 소켓은 1개, 프로 버전의 CPU 소켓은 2개로 차이가 있다. 디귿, 홈 버전의 램은 128GB까지 인식하고 프로 버전은 2TB까지 인식이 가능하다. 비트럭커는 프로만 가능하다. 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정답은 기억입니다. 홈 버전과 프로 버전은 모두 원격지원 및 제어가 가능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프로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바의 출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프린트 LN 그리고 프린트 F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 LN은 뒤쪽에 아무런 명예차가 없다고 해도 엔터를 치게 되기 때문에 ABC 다음에 아랫줄에 DEF 라고 출력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를 완성하시오. 학생부와 연관된 뷰를 연쇄적으로 제거하시오. 연관된 부분을 삭제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정답은 K-Scade가 되게 됩니다. 8번입니다. 윈도우 키를 이용한 단축키 중 사용자 전환, 윈도우 잠금을 실행하게 되는 단축키. 사용자 런환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자체가 로그인, 로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윈도우 키라고 하게 된 부분과 저희는 L이라고 하는 걸 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형상관리 도구를 작성하시오. 가장 오래된 형상관리 도구 중 하나로써요. 서버는 단순한 명령 구조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텍스트 기반의 코드만 지원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형상관리 도구인 CBS를 말하게 됐습니다. 10번입니다. 디자인학과 뷰를 새로 작성하여 출력하는 SQL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적 테이블에서 오른쪽과 같이 뷰가 생성되었다면 뷰를 생성하는 SQL문의 조건에 적합한 말은 무엇인가? 현재 왼쪽에 나와 있었던 성적 테이블을 뷰로, 디자인학과 뷰로 만들었고 이때 뷰를 만든다 라고 하게 되면 아시죠? as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같이 붙게 됩니다. 이때 조건은 현재 디자인학과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학과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디자인으로 고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유닉스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정답은 키디였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마찬가지로 넘브라고 하는 배열에는 총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i는 i부터 넘버까지 넘어가 끝나게 되는 동안에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sum은 sum 곱하기 i 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었던 배열에 모든 숫자를 곱하게 되는 식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제일 먼저 곱하게 되는 부분은 sum 이라고 하는 부분과 넘버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i 라고 하는 부분을 곱해줬을 때 이때 배열에 대한 부분이 sum이 몇으로? 0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i의 어떤 수가 오더라도 구수는 1이든지 2이든지 3이든지 4이든지 다 어떤 수가 오더라도 0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숫자의 곱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입력된 수와 닿지 값이 계산되지 않고 연산되지 않고 sum의 초기값이 0이므로 0에 대한 곱은 무조건 답은 0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용어를 쓰시오. ERD에서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사물 또는 사건으로 정의되며 개체라고도 한다. 개체라고 부르게 되는 이 부분 우리는 저희는 엔티티라고 하겠네요. 14번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 입력문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였을 때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Hello World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Hello World라고 하는 사이에 지금 현재 띄어쓰기도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입력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력되게 되는 부분이 한 줄 한 번에 입력이 되더라도 저희가 입력되는 부분 자체에서 변수가 나눠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외부로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백이 있는 상태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Hello가 A로 그리고 World가 B로 나눠져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띄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 붙게 되는 거죠. Hello World 자 저희가 프린트 애플을 출력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 공백이 없는 부분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공백이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 입력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한 릴레이션에 있는 후보키 중에 하나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입니다. 모든 테이블의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슈퍼키로 알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성적표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패스에게 주는 명령어입니다. 권한을 주게 되는 명령어는 그랜트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적표에 대한 권한을 홍길동에게 주기 때문에 1번에는 on, 2번에는 to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랜트라고 하는 부분은 권한을 주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권한을 해제하게 됐을 때 리보크에서는 뒤쪽에 리보크 on, from으로 to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죠. a라고 하는 부분의 변수는 5라고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b라고 하게 되는 변수는 7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 식을 보게 되면 number라고 하는 부분은 5로 되어 있는데요. number에다가는 a 그리고 n% 그리고 num을 전위연산자로 보시게 됩니다. 이때 식을 풀어서 보시게 되면 number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5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end, 연산, 그리고 number이라고 하는 부분 나왔으니까 다시 또 5라고 하는 부분의 전위연산자로 전산이 되겠죠. 그러면 5가 아닌 6이 돼서요. 5와 6의 end, 자 5라고 하는 수와 6 0, 0, 0, 0, 0, 5니까요. 0, 1, 0, 1과 6이라는 숫자니까요. 0, 0, 0, 0, 0, 1, 1, 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부분 end를 하게 되면 0, 0, 0, 0, 0, 1, 0, 0이 되어서 num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출력되는 부분은 몇이 될까요? 바로 4가 될 겁니다. 이때 num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아래쪽에서 다시 또 식을 하게 되길 경우에는 이 부분 다시 지우고요. number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식을 다시 또 풀어서 보게 되면 b, 7이죠. 그리고 n%, 그리고 4라고 하는 거에 후위연산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num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에서 출력이 되게 되면서 변수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는요. 후위연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7과 4에 0, 0, 0, 0, 0, 1, 1, 1과 4, 0, 0, 0, 0, 0, 1, 0, 0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엔드 연산을 해주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겹치게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num도 4가 됩니다. 두 개의 출력하는 부분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4라는 숫자처럼 보이게 되지만 정답은 44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18번입니다. TCPI 계층의 인터넷 계층과 대응되는 OSI 7계층을 작성하시오. TCPIPA의 인터넷 계층은 OSI 네트워크 계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현재 지금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저희가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케이스 뒤쪽의 브레이크 부분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너미라고 하는 부분이 1이기 때문에 1은 분석해 케이스 1이라고 하는 부분과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1을 출력한 뒤에 브레이크 문이 있었다면 케이스문은 끝나게 되지만 브레이크 문이 없는 상태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2도 그리고 케이스 3도 디폴트까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브레이크 문이 있었다면 1만 출력되고 프로그램을 종료되었을 겁니다. 20번입니다. 테스트 목적에 따른 테스트 종류 중 과다 정보를 입력하여 과부하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과부하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 스트레스라고 하게 되는 강도입니다.